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으로 갑니다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번에 보니까 1번에 보니까 이래 나왔죠 그죠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럼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죠 그죠 그럼 을 명의로 소유권 보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걸 우리가 아자 무슨 생략 등기다 시에이다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래 나왔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거든 그러면 여기 보면은 토지 등기부 해당 구죠 그죠 해당 구라는 게 갑구 무슨 구다 을구지 갑구와 을구는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면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아 잠깐만 영순씨 그거 넣으세요 이거 보는 게 좋아 이거 보는 게 좋아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가혹대장 이래 나오죠 추정력이 있다 이러면 오덱스다 여러분들 이 말을 찾아내야 돼요 가혹대장이죠 그럼 핵심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다 대장 맞아 그럼 대장은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공시한다 사실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다 시작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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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와 을구니까 이 두 개는 유사하죠 그죠 갑구와 을구니까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르면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그럼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어졌거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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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분위기를 정리해 놓고 정리해 놓고 그 답을 먹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답을 말할 때 미리 답을 아르켜준다 그런 걸 안 하거든 답은 그러면은 공부가 잘 안돼요 잘 안돼요 미라씨 요거 요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번은 많이 틀렸네요 그죠 제가 좀 전에 이거를 못 찾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대장입니다 대항 맞아요 네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추정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추정력은 우리가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뭐다 없다 가든께는 추정력이 뭐다 없다 그거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2번에 가볼께요 구분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날거죠 1번에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느라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오더 엑스다 이 문구는 시험에 자주 내오는 거에요 근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집합건물이 있거든 집합건물이죠 그럼 답입니다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있어 그럼 그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 맞아요? 네 그럼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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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에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오케이 이 놈의 자식들은 이게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 오케이? 그러나 제 말은 아무 말 없으면 이 말은 아무 말 없으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이라는 게 건물에만 한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다면 그 건물은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시험의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2번으로 갈게요 구조성 공용부분은 대납이다 전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구조성 공용부분은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될 때는 별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여기 구조성 공용부분의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잖아요 그럼 전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은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네요 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다음에 3번에 갑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자 잠깐만 이래 보세요 잠깐 이래 보세요 이래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이거는 대리권의 소유권입니까 대리권의 소유권 아닙니까 이거는 3번과 5번은 대리권의 소유권이지 이걸 못 읽어냈다면 큰일 나는 거라 그런데 이리로 왔어요 이거는 대리권이 뭐라고 나온다 그럼 이건 대리권이 뭐라는 표현이 있다 그럼 당연히 대리권은 소유권이지 대리권이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건물만 전세권 설정던 게 할 수 있다 5번을 먼저 봅시다 건물만 소유권 잊어던 게 할 수는 없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거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다? 가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가 지금 이 상태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 건물만 전세 줄 수 있다 이게 이 3번이잖아요 맞다 맞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건물만 소유권이전 할 수는 없다 이게 5번이잖아요 맞다 맞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무선권자 지상권자 지상권 지상권 무선자 설정자 그럼 여기에 무선자 건물 여기 누구다? 가 누구다? 가 누구다? 을 그림이 같아다 다르다 다르지 그럼 여기 보면 지상권이 토지에 무선권 설정 저당권 그럼 토지에 저당권 설정은 갑을 말합니까? 을을 말합니까? 을을 말하지 을이 토지 소유자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을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아 오늘 오전에 그렇게 공부했는데 아니 아니 제 말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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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이해됐다 안 됐다? 이것만 지금 자꾸 갖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다로 거물따로 분리치면 안됩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 저당권 처분의 제한이 오면 오다 x다 x 그럼 용의권이 오면 시작 오 맞아요 여기는 여기는 갑을 물어보면 뭐다? x 을을 물어보면 뭐다? o 그럼 갑을 넣어봅시다 갑을 넣어봅시다 건물만 소유권 이전은 시작 가 맞아요? 네 정리합니다 지상권만 이전 시작 가 지상권만 저당권 시위 시작 가 그럼 소유권 이전은 뭐다? 을이지 을 앞에 써줍니다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은 누구다? 을 토지의 저당권 설정은 누구다? 을 그것만 다 구별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가볍게 넘어가는 건데 이제 됐다 안 됐다? 다음 주에 또 칠 겁니다 이거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갑을만 구별하면 된다니까 갑을만 이거는 갑갑이지? 갑갑이지? 이거는 갑을이지? 거리가 타다르다 다르지? 고려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 아 이거 되었네요 아 여기 나와있네 내가 정신이 지금 없어서 갑이 이 그림이지? 맞아요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이든 토지만 소유권이든 안되지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 잠깐만 볼게요 열어보세요 지금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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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지 시작 갑 누구다? 갑 누구다? 을 맞아요 갑이 들어가면 뭐다? X 을이 들어가면 뭐다? O 그러면 대지권이 지상권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저당권 설정은 갑이다? 을이다? 을 그럼 할수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다 이 말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아 그렇구나 3번은 전부 다 틀렸네요 그죠? 아 이게 왜 그랬을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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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를 잠깐만 봅니다 오름금이다 제가 여기 두 개를 묶었죠 얘는 반출을 묶고 있지 이거는 열람 발급을 묶고 있지 반출입니다 반출 여러분들 등기 신청 정보 있잖아요 이거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밟은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는 반출할 수 있다 있다 옮길 수 있다 있다 이래 되지 그러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를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으면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있다 이 두 개 이해한다 못한다 자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키를 딱 잡습니다 잠깐만 보세요 키를 잡습니다 이래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부 시작 등기부의 부속설 이거는 시작 신청서 기타 부속설 글자가 같아 등기부는 반출이 안 돼 신청서는 반출이 돼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발급이거든 괜찮아요 열람 발급은 몇 개로 나눈다 두 개 그러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시작 등기 기록 해놔 놓고 공부할게요 하나는 이래 해보세요 시작 등기 기록 나머지 시작 등기 기록의 부속설 신청정보 기타 부속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죠 맞아요 그럼 위에 거는 누구나 열람 발급 받을 수 시작 있다 그러나 밑에 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뭐만 된다 발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 괜찮아요 잠깐만 이게 헷갈려 버리면은 계속 헷갈리거든 제가 글자를 잘 보세요 여기서 반출을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 보존을 묻는지 이래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개만 딱 나누면 돼요 두 개만 두 개만 그러면 여기서 반출은 이랍니다 하나는 시이다 등기부 하나는 시이다 신청서 이러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시작 없다 이거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반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는 반출할 수 시작 있다 이 두 개만 나누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 더 있거든 하나 더 있거든 써볼게요 등기부의 무슨 서류 그럼 뒷글자는 시원서지 말하니까 무슨 부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부는 못 나가는 거라 구별했다 안했다 했어요 그럼 등기부예요 그럼 이거는 열람 발급은 자 이랍니다 하나는 무슨 기록 그럼 나머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 안 돼요 돼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열라 그럼 나머지 나머지 이거 항상 두 개만 나누면 된다니까 그럼 나머지 써라 나머지 써라 집 하나 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등기 기록의 무슨 서류시라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 이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못 된다 열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이거는 등기부고 등기 기록이고 구별했다 안 했다? 등기부는 컴퓨터 기계를 말하는 거고 등기 기록은 종이 한 장을 말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전체를 말할 때는 실이다 등기부 강남구 삼성동 백번지고 한 개만 말할 때는 실이다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은 개인이고 등기부는 전체 사람이고 글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같이 써도 되는데 열람 발급에서는 딱 구별을 해야 돼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입니다 하나는 시이다 등기부 하나는 시이다 신청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는 무슨 보존 시이다 연구보존 신청서는 몇 년? 5년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는 등기 기록 우리가 열람 발급이고 열람 발급이고 오케이 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남자 아니면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정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야단을 안 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볼게요 이거는 옮기지 못한다가 틀렸죠 옮길 수 시작 있다 반출할 수 시작 있다 됐죠 그럼 이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칠판에 봅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된다 열람 그럼 발급받을 수 시작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열란만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는 뭐가 틀렸어요 발급 누구나 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다 이해관계 그러면 등기 기록의 부속서는 누구나 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다 이해관계 그럼 발급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렇게 보세요 그럼 잠깐잠깐만 51.79니까 52.2네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옵니다 4번입니다 4번에 갑니다 이거는 오전에 공부했던 거다 제가 오늘 오전에 공부했던 걸 세 개를 답으로 여기서 말을 아르켜 줬어요 세 개를 아르켜 줬어요 오늘 자 그럼 이러면 다 틀린 겁니다 등기 빌 정보가 분실이 됐어요 답입니다 등기소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 안 돼요? 돼 이때 뭘 들고 와야 된다? 인강 그 다음에 유증은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시작 공동 공동이니까 등기 빌 정보 제공해야 돼 안 돼요? 해야 자 그럼 옆에다가 공동입니다 여기 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소위권 보존입니다 소위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시작 단도 그럼 제공한다 는다 안 하지 맞아 환매특약은 등기 빌 정보 제공한다 는다 여러분들 환매특약은 등기 빌 정보가 인감 제공한다 는다 안 하지 여기다 인감 이렇게 쓰고 엑소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가등기 후 교부받은 등기 빌 정보죠 이게 갑의 손에 있다 을의 손에 있다 지금 이거 을한테 있는 거잖아요 을 거 그럼 자 칠판을 봅니다 소위자가 누구다? 갑은 소위권 보존 등기하고 등기 빌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럼 을에게 가등기였어 가등기 그럼 을은 가등기하고 등기 빌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받았지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어무자 무슨 자? 그럼 본등기 할 때도 어무자는 누구다? 가 그럼 등기 빌 정보를 제공해야지 가등기하고 받은 등기 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반은 맞췄네요 그죠? 반 맞췄네요 그럼 해결했죠? 됐어요 자 그럼 5번으로 갑니다 여기 돼 있었구나 5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반밖에 안 맞았네요 한번 봐 볼게요 1번입니다 갑으로부터 을로 소위는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음을 회복할 때 자 어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입니까? 지판을 잠깐만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갑에게서 을로 소위는 이전됐죠? 그럼 이게 불법 말소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불법 말소됐다 이러면 3번에서 말소시켰거든 근데 이게 잘못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이렇게 해가 회복을 하지 그럼 누구께 회복이 됐다? 을 그럼 을이 머선자 관리 갑이 머선자 의무자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갑은 머선자 의무자지 또 보러 갑니다 갑이 병에게 저당권의 을에게 성장하여 갑과 우리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 있어요? 지판을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요 잠깐만 보세요 ppt가 있는데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글자로 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자가 누구다? 병 하고 난 다음에 을에게 매매했어 그럼 답이죠 을은 저당권을 껴안았다 안 껴안았다 그럼 이거 지금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소하면 을하고 병하고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갑하고 갑하고 병하고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리 와보세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맞다 맞다 네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면 오다 엑스다 엑스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아까 했죠 채무자 변경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등기 머선자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머선자 어무자 다른 말로 합시다 저당권 설정자가 머선자고 채무자지 채무자 저당권자가 머선자고 채권자지 맞아요 네 그러면 모르면 이랬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어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알죠 그럼 채무자 변경도 똑같은 말이에요 채무자가 변했을 때도 저당권 설정자가 머선자 어무자 저당권자가 머선자 권리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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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세요 지금 눈물이 자꾸 날아오고 그럽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 말은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채무자가 갑액에서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은 변함있다 변함이 없지 저당권은 변함이 없지 그럼 이 사람은 머선자고 권리자 이 사람은 머선자고 어무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딱 읽어두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제가